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오르세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개념 완성 문제풀이 천우신조 라고 하는 실전모의고사 3단계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완성에는 세 가지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메인 강의는 개념 에센스이고 선생님에게 개념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그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커리큘럼 중에서도 핵심 강좌입니다 개념 에센스는 12월에서 2월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촬영해서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간접 출제 범위 원데이 특강은 개념 에센스 중에 여러분들의 직접 출제 범위인 미원을 공부할 때 수트와 미원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겨울방학 동안 수트도 하고 미원도 하는 최상위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또는 일반적으로 수트 미원을 같이 끝내려고 하는 문과 학생들이 수트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미원을 출발해야 되니까 미원 출발 전 미원에 필요한 수트 원데이 특강을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좌표나 함수에 대한 관점을 베이스로 깔고 탄탄히 깔고 미적원을 그 위에 얹을 수 있을 거다 이기라서 현장에서 미원을 위한 수트 원데이 특강을 이미 진행을 하고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새로 촬영된 강의니까 수트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미원의 출발을 쉽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어쨌든 메인 강의는 개념 에센스이고 뒤에 있는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여러분들의 직접 출제 범위인 수트 미원 확통을 10강식으로 압축 정리해 놓은 거야 이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이름 자체가 세컨 찬스잖아 두 번째 기회거든요 처음부터 들어라는 강의가 아니라 내신전 또는 6평전 9평전 수능전 시험전 응급처방으로 개념을 다시 싹 복습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에 최적화된 개념이 여기 다 있다 압축적으로 참 신기하죠 한 과목이 10강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면 어떻게 다 있을 수 있어? 개념을 골라놓은 거 아니야? 조금 덜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수강평에 진짜 여기 다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적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응급처방 시 이렇게 세컨 찬스 처음 듣는 강의는 아니고 그죠? 두 번째 기회다라는 이름으로 텐데이즈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통으로 다 안 들어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약한 단원들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압축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겨울방학까지 개념 에센스가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 강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출 백선, 두 번째는 압도적 백분 기출 백선은 개념 에센스 다음에 들으면 되는 강의고 3월에서 7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그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웠다면 다시 한 번 기출에 엄선된 100문제 그 모든 직접 출제 범위의 개념이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갈 수 있게끔 엄선된 100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용법을 정리를 하는 거죠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념은 또 저 시기 여름쯤 되면 너무 익숙해지고 눈으로 경험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다시 한 번 압도적 백분이라고 하는 수능장에서 압도적인 백분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압도적 백분이라는 강좌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작 문제를 가지고 여름방학 9평 전까지 다시 한 번 전범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작 문제니까 개념을 정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모의고사가 천우신조라는 이름으로 파이널 천우신조가 9월에서 9평 끝나고 11월 사이에 파이널 천우신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선생님 메인 강의는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압도적 백분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파이널 천우신조만 있는 게 아니라 3월 대비 천우신조, 6월 대비 천우신조도 실전모의고사로서 각각 한 회씩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월 24일 즈음에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이 온라인에 업로드 되면 파일 다운로딩 해서 3월이 여러분들이 봄을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자존감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3월에서 겨울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펼치고 나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고 나면 그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나도 가능하겠어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나면 벚꽃이 피어도 날씨가 따뜻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쭉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년도까지는 선생님이 3월 대비 천우신조를 해마다 한 회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선생님이 손잡고 함께하는 그런 느낌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 6월 대비 천우신조 아마 선생님들이 대부분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6평 대비 모의고사도 별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현실이라 6평 대비 모의고사도 한 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제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 선생님 메인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원데이 특강으로 개념 에센스를 출발하시고 시험 직전 6평전 9평전 그리고 수능전 응급처방으로 한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쫙 돌리면서 보고 있으면 아 개념 다 들어왔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워낙 선생님 강의력이 개념을 머릿속에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10강 들었는데 개념이 잡혔어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대비 6평까지 메인 커리가 아닌 것들까지 잘 이용하셔서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하시기를 선생님이 언제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을 한 판에 먼저 설명을 했고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이유를 선생님이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이거를 첫 번째 페이지로 땡긴 이유는 요약본이죠 일단 선생님 커리가 빨리 궁금한 사람들은 본론부터 해서 여기까지 보고 끄시면 되고 이런 커리큘럼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선생님 강의의 특징 선생님 강의의 목표 왜 이런 커리를 만들었는지 선생님의 색깔이 어떤지 궁금한 사람은 한 5분 정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상한 통계적 결과를 하나 보여줄 텐데 표를 다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건 나형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 결과인데 가장 나빴던 월스트 5라고 하는 오답률들이 있고 2017학년도 수능과 2018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의 30번은 정답률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실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가장 30번이 여러분들이 정말 풀기에 어려웠던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를 놓고 봤을 때 이 통계를 가지고 볼게요 수능은 늘 이랬어 어땠었냐면 2018학년도 수능 30번 정답자 3만 230명 약 이 퍼센트지를 가지고 거꾸로 추론했을 때 3만 명 정도 중에서 실제로 100점을 받은 사람은 36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30번을 맞췄는데도 비율적으로 보자면 나형 수험생 중 그 어려운 30번을 맞춘 80명 중에 한 명만 100점이다 이런 뜻이야 그 어려운 30번을 맞춘 80명 중에 79명은 100점을 못 받았어 그럼 어디서 틀렸어? 앞에 어디선가 틀렸다는 거지 아니 이런 무서운 통계가 우리는 100점의 마지막 고지가 30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네 그죠? 이런 이상한 통계적 결과 통계적 결과는 정말 객관적 지표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되게 거부하고 싶겠지만 30번을 맞춘다고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는 유독 평가원 시험에서만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는 30번을 맞추면 거의 10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30번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거야 왜냐고 묻는다면 수능은 1번에서 30번까지 모든 문항에 개념이 무섭도록 깔려있기 때문에 30번 모두 그냥 대충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 20명의 출제위원들이 한 달 동안 감금당해서 각 문항에 우리가 목표하는 개념을 놓고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문제를 만들고 검수하고 한 달 동안 그 천재 현직 수학자들이 이걸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6번에도 7번에도 13번에도 17번에도 그 어디에도 바닥까지 파는 똑바로 된 개념이 아니면 틀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100점의 비밀은 30번 한 문제 있지 않다 1번에서 30번까지 모두 완벽하게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100점이 나온다 라는 교훈이고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는 그러면은 지금 수능은 어땠는지 2019 수능은 어땠는지 우리 수능은 어떨 건지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정답률 표를 만들었는데 가로축이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 번호고 세로축이 정답률이야 근데 2017학년도 정답률이 이랬어요 21번 정답률 그리고 27번 확통 문제였거든요 경우의 수 확통 문제 수2 미1에 비해서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정답률 3위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위였다 2위 아주 무시무시한 확통 문제가 나왔죠 30번 29번 이랬었는데 2018학년도 수능 정답률은 이랬어 노란색 하나 더 생긴 거죠 명확하게 2018학년도 수능까지는 27 플러스 3 기조가 보여 나영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약 28 플러스 2 기조이기도 한데 킬러 3문제와 그러지 않은 비킬러 27문제 뭐 이런 관점이 실제로 정답률에서도 보이는 시험이었으나 2019학년도 바로 전년도의 6평 9평 수능은 이거를 살짝 깬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어 1번에서 30번까지의 정답률이 6평 9평 수능까지 3번이 그랬다는 건 이건 평가원에서 의도했다는 거고 더 이상 27문제는 쉽고 3문제는 어렵다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 2019학년도 수능 정답률의 결과는 하얀색으로 보일 텐데 이렇게 이 21번과 30번 29번 앞쪽에서도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정답률 중킬러나 비킬러 쪽이 더더욱 정답률의 분배 정답률이 비킬러 중킬러 쪽으로 더더욱 분배되면서 앞쪽에서 빨리 풀려야 되는데 이 문제들이 빨리 안 풀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실제로 굉장히 작년 대비 쉽게 나온 30번인데도 불구하고 못 푼 거죠 그래서 30번이 분명하게 쉬워졌는데도 이제 극악의 킬러는 없어 풀 수 있을 만한 킬러 문제야 라고 분명히 시험의 의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개념적 정확도가 굉장히 세게 들어간 문제들이 나와버리니까 30번은 못 풀어버려서 정답률이 더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튜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세도 튜닝이 될 거고 아 새 문제가 극악의 킬러고 30번은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자세부터 고치는 여러분들의 변화와 그리고 평가원에서 지금 아직도 관성적으로 30번은 어려워서 못 풀 거야 앞에는 빨리 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를 조금 더 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평가원의 어떤 조율 지점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30번이 극악으로 어려웠을 때도 30번을 맞춘 사람 중에 80명 중에 한 명만 100점이야 30번이 점점 쉬워질 거야 지금의 30번보단 더 쉬워질 거예요 올해는 30번이 더 풀만해질 거야 6평보다 9평이 9평보다 수능이 더 쉬웠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30번은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답률이 낮게 나오긴 했지만 30번이 점점 쉬워지면 정확한 개념이 아니면 어디에서든 틀릴 수 있는 빅킬러 문제들 27문항도 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2020 수능에서 예상해야 되는 포인트야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는 그래서 100점을 위해서 100점의 비밀은 30번에 있지 않아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야 모든 개념이 명확하고 빈틈없고 어떤 부분은 쉬울 거야 라는 그런 예상 자체를 할 수 없고 그런 빈틈없는 촘촘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면 30문제 다 받을 수 있어 다 맞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결국 수능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 우리가 수투에서 명제를 배웠지만 명제는 명제 단원의 수투의 명제 단원이 왜 존재해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엮어진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는 게 명제인데 그 명제 단원이 너무 중요한 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옳은 명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잘 읽어내야 되잖아 그 문제 자체가 P이면이라는 조건이고 문제가 통으로 나한테 조건이야 문제가 조건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 문제의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 문제 자체가 P이면이라고 던져지는 조건이라는 거지 그럼 나는 옳은 논리를 이용해서 참인 논리의 전개를 통해서 Q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게 정답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정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P이면이라는 조건을 잘 읽어야지 문과생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잘 안 읽는 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읽는 것을 잘 안 해요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 중에 서울대를 갔었던 경기외과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3학년 시작하는 지금 요식이 겨울에 만났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배운 것 같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문과생들은 문제를 잘 안 읽는다는 거지 물론 문제를 잘 안 읽는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생님이 독려하는 거예요 읽자라는 거죠 어쨌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히 문제를 읽어내면 그 조건 하나하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선생님이랑 공부한 개념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라고 부르는 바운더리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선생님은 개념의 본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개념의 본질을 끌고 들어와서 논리적 적용이라는 거죠 조건이 시키는 말을 읽고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쓰란 얘기구나 라고 확신하고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 풀이의 확신을 가지고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마무리에 이상한 분수가 나오더라도 어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헛짓을 하지 않고 맞아 나는 문제를 정확히 읽었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본질을 정확히 끌고 들어왔고 이 풀이 끝에 답은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헛짓 없이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올바른 문제풀이의 과정이 수능장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고 30번은 대충 아니 1번은 대충 손으로 발로 풀고 30번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수능은 그분들이 30문항을 한 달 동안 만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만드는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선생님 얘기가 너무나 지당하다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풀이의 이 올바른 과정이 1번에서 30번까지 적용되게끔 만들어주는 커리큘러 그게 바로 개념에서부터 파이널 천우신조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아이고 사람들은 네 잠시 지우개를 가지고 들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상위 학생들인 경우에도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도 선생님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선생님 제가 개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상담할 때는 선생님 개념은 됐고요 이제 문제를 풀 차례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 야 고등부 교과 과정 그 천재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수학적 개념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다고 확신할까? 라고 대무를 정도로 개념은 됐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면 아 선생님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30번을 못 풀었던 게 아니라 개념이 안 돼서 30분을 못 푸는 거였다는 그 선생님 얘기를 그 얘기가 뭔지를 이제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맛보기 강의를 아마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1강이지만 한 강이지만 아마 어? 뭐지? 이 개념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리고 그 두 번째 강의에 그 개념을 문제풀이에 접목시키는 걸 보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개념은 알겠는데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뭐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다면 아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발상을 해서 요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해서 당연히 이 말 때문에 이 개념을 쓰란 얘기네? 그리고 그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개념의 본질로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풀어내는 아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그 느낌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이널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천우신조까지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개념을 안다의 바운더리는 사실은 교과 과정을 왜 배우는지부터 출발해서 명제 단원이 있으면 왜 배워? 부터 출발해야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옳은 결론을 끌어내게 하는 참거짓 판단 기준을 배우는 게 문제를 똑바로 풀게 하는 거 그 논리를 가르치려고 명제 단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집합에서 바운더를 잡고 명제로 올바른 논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가지고 놀 함수를 가르치는 게 수투야 뭐 이런 거 왜 배우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외를 달성시키기 위해 단원을 하나하나 어떻게 구성했는지 단원 간 유기적 관계와 역할을 모두 이해하고 그 단원에 들어있는 수학적 정의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면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적 정의 하나하나를 이건 하트죠 수학적 정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알면 개념의 본질이라고 하는 에센스를 다 알았다 초시공적, 보편적, 필연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다 알았다라고 선생님이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개념을 다 안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장에서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확통 문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이해함과 동시에 수능장에서 네 번째 방법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의 강의다라는 거 네 번째 방법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라고 한다면 분류를 쓰거나 원순열을 쓰거나 또는 고배법칙을 이해하거나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마지막 D방법 결국 여기서 곱하기 하나가 진행되면 논리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건데 그때 3팩을 빼먹거나 아 선생님 뭐 3팩을 안 나눴어요 실수예요 하지만 사실은 실력이잖아 그죠? 경우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풀이로 만들어주는 거 저게 특별한 선생님의 수적 감각이 아니라 개념이야 첫 시간에 순열 가르칠 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곱하기를 선생님이 열강을 하면서 가르쳐 곱하기 안에 저런 뜻이 아 그러면 이런 고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라는 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커리큘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적원의 30번 2018학년도 30번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얘는 실제 EBS에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30번 정답자들이 이제 오르세 수강생의 풀이는 이랬죠 정확히 왜 배우는지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 알면 개념의 본질을 알면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간결한 풀이가 만들어지는 컴팩트하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거든요 압축적인 그런 풀인데 그 풀이 컴팩트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결하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주 간결한 풀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과 개념의 본질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앞에서 봤던 커리큘럼 표가 사실 여기 있던 건데 선생님이 땡겨서 첫 페이지에서 보여줬고 여기 있는 커리큘럼 표 어떻게 들으라고요? 에센스, 기출백선, 압백, 파이널, 천우신조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커리를 너무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 제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이 중에 하나만 빼면 뭘 뺄까요? 그러면 압백을 빼세요 아시겠죠? 정확히 개념 에센스, 기출백선, 파이널, 천우신조는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고 거기에 앞에까지 들어가면 진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데이 특강은 꼭 들으시고 텐데이즈는 세컨 찬스로서 시험 직전 응급처방으로 이용을 하시고 아시겠죠? 선생님의 탄탄한 커리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시작점으로 두고 있을 겁니다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커리큘럼을 쫓아오면서 반드시 끝맺음을 하자 이 시작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끝맺음이야 시작은 누구나 하고 정말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 시작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방향성이지 방향성, 똑바로 된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시작점의 포인트라면 수험생활의 성공 여부는 끝맺음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끝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몇 년 전에 선생님이 봤던 어떤 영상에서 부산 국제시장에 야채 장사 하시는 할머니 영상에서 리포터가 할머니를 2박 3일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해요 새벽시장을 걸어가는 할머니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할머니는 박스 하나에 야채를 놓고 팔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점포를 가진 야채 가게 주인이 됐으니 성공한 인생일 텐데 야채 가게 그 업계에선 성공한 거죠 박스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할머니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리포터가 쫓아가니까 휙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주 구성진 부산 사투리로 선생님이 잘 흉내내면 더 웃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면 끝을 보면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유유히 사라져요 끝을 보면 성공한다 아 근데 살면서 그게 정답이구나라는 거를 선생님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끝을 보면 성공한다 매년 수험생을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그 끝이라고 하는 건 커리큘럼의 시작부터 끝 이것도 끝일 수 있겠지만 내가 짠 주간계획에 끝맺음을 하는 것 오늘 하기로 했던 공부에 끝맺음을 하는 것 지금 풀기로 한 이 문제의 끝을 보는 것 모든 순간순간 과연 나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내 모습이 바뀌면 끝맺음을 하는 사람으로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끝맺음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어디에서 뭘 했든 여러분들은 수능생활 이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 끝맺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에도 끝까지 완강률 100%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개념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원데이 특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까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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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